2022년 9월 28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하방 제128강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토지별도등기 있잖아요. 토지별도등기란 과연 무엇인가 하고 또 대지권등기 없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종강을 할지 아니면 만약에 오늘 종강이 안 된다면 모레 2022년 9월 30날 금요일 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종강을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 진행하는 거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쨌든 오늘 아니면 다음 회차 때 1기 경매하방이 종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마도 2기 경매하방은 아마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정도 쉬고 그래서 10월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부터 아마 방송이 2기 방송이 진행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정인데요. 일단 이게 안종인경매TV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매 라이브 방송은요. 이건 제가 쓴 졸조입니다마는 이 책은 시중 써주면 없을 겁니다. 절판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재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실전 생생경매 교재인데요. 이게 출판사는 무크렌드라는 회사에서 책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재 내용이 한 페이지 수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교재에 충실해서 방송 진행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충실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목차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차에 충실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목차가 필요하시라면 저희 커뮤니티 방에다가 글을 올려놓으십시오. 아니면 네이버 카페 거기다 이제 글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이 목차 요구만 따라해두고 띄워가지고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이건 지금 책 팔아먹기 위한 거 아닌데 이 책은 없어요. 전 책장사가 아니니까 1편과 2편으로 나눠줍니다. 1편과 같은 경매 입문이고 2편이 보니까 실전 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 내용이 여기 2편이잖아요. 경매 실전 해가지고 실전하면 9편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9편이죠. 9편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토지별도등기하고 대지권등기 없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서만 빨리 끝마칠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번에 실전 유치권이 있는데 이 실전 유치권이라서 이게 생생경매가 이제 일단 다 끝나는데 실전 유치권은요. 우리가 아마 그 전반부에 1편에서 유치권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려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유치권에 골탕 먹이는 방법 해가지고 말이죠. 안 주면 돼야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편에서는 여기 실전 유치권은 언급을 안 해드린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본 교재로 자료로 넘어가서 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별도등기간 뭐냐. 이게 땅에 우리가 한글은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어린 백성이 뭐 그런 게 다 까먹어 보냈네. 그런데 쉽게 쉽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물론 토지라는 것은 한글은 한자에서 한자. 토지별도등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한글이다. 토지별도등기는 뭐냐. 땅에 별도의 등기가 했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 복잡하게 말이지 그냥 뭐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잠깐 하지 마시고. 토지별도등기는 뭐냐. 땅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그럼 건물등기와는 뭔가 좀 틀리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뭐지. 어떤 경우지. 그러니까 별도등기는요. 100%입니다. 100%. 집합건물 있잖아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라니까 아파트라든지 또 뭡니까. 빌라. 또 오피스텔 이런 게 있죠. 구분 등기된 공동주택이지요. 여기에 집합건물에만 토지별도등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집합건물이라서 반드시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아니면 또 아파트라든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죠. 땅.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이 있는데 땅에 보니까 무슨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지권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101호인데 101호가 경매가 딱 나왔는데 표제부상의 대지권 관련된 파트 보니까 무슨 토지별도등기 있으면 이런 문구가 돼 있다 이거지. 이랬을 경우 우리는 토지등기부통본을 반드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별도등기의 종류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첫 번째 보니까 땅에 지상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땅에 저당권 설정된 거.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땅에 있잖아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뭐냐. 이것도 보면 땅 밑에 뭐가? 지하철이 지나가요. 지하철이. 그리고 또 땅 밑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빨리 빼야 되는 우수관이죠. 우수관. 우수관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밑에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 지나간다든지 우수관이 통과된다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토지, 여기 땅이니까 땅에 지하철하고 우수관이 통과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철이 통과한다, 빗물 빼는 우수관이 통과한다. 그러면 이 통과를 하는, 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나면 땅 밑에다가 땅 파서 우수관을 파묻는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버린다. 그럼 지상권은 어디에 설정되는데? 토지에 설정된다는 겁니다. 건물에는 지상권 설정 안 되죠. 토지에 지상권 설정된다더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게 되면 지하철이 통과한다든지 우수관이 통과한다든지 이거 오늘 제가 다 소개시켜드릴 사례입니다. 또는 보니까 지하철역하고 그 옆에 보니까 바로 사거리 코너에 공동주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하철하고 통과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예로서 잠실역, 2호선 잠실역과 서울에 있는 잠실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실역을 기점으로 해서 롯데월드하고 제2롯데 호텔인가요? 100몇 층짜리 있잖아요. 거기 전부 다 지하통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의 변기부등본 띄워보면 분명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지상권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하연결 통로 어쩌고 저쩌고. 지하에 통로를 연결하는데 거기에 근거 뭐냐? 지상권, 지하연결 통로로 보면 지상권을 전제로 한 뭐다? 지하연결 통로, 지상권을 전제로 한 우수관, 또 지상권을 전제로 한 지하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낙찰을 받으시면 돼요. 우수관 그러니까 땅 밑에 내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 사유로 밑으로 해서 우수관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 우수관 때문에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 또 내 땅 밑에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해서 지하철을 통과하면 소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건 아니잖아. 지하철을 통과한다고 하면 최소한 지표문으로부터 몇십m, 100m, 200m 밑으로 쭉 해서 지하철을 통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어떤 소유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또 하나 더 지하연결 통로가 있다. 오히려 지하연결 통로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토지별도 등기에 그냥 들어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저당권 설정된다. 이건 조금 있단 말이죠. 관련 부분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토지별도 등기가 뭐냐 하니까 아파트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연립이나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 얘기 따라서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등 집합건물에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 대직권 표시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렇게 보면 토지 등기부를 반드시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표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제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 상담을 받는데 토지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꺼내야 되느냐. 그래서 토지 등기부 통문 발급받아 보셨어요? 확인 안 해봤대요. 왜 안 해보셨어요? 모르니까 안 했지. 그런 사람들이 뭐 하도 공부 좀 더 하셔야 된다니까. 공부 정말 빡시게 빡시게 해야 된다니까. 남한테 안 당하려고 하면 말이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별도 등기는 뭐냐. 토지의 별도의 등기. 별도의 등기는 뭐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되어야 되겠죠. 별도의 등기가 있구나. 그런데 토지의 별도로 설정된 등기로 인하해서 건물 전용 부분의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리익한 게 있냐 없냐. 그것만 우리가 따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불리익한 점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토지 별도 등기라는 개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상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 지금부터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1기 라이브 방송 끝마치 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려고. 지상권이 별도 등기래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로서 땅 밑에 지하철이나 우수관, 지하연결 통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지상권을 토지 등기부상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권리를 설정도 안 하고 그냥 땅 밑에 땅 파가지고 우수관을 묻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토지상에 설정하는데 이게 토지상에 설정된 별도의 등기라 이거예요. 이러한 별도 등기는 낙찰자고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에 안심하고 입찰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자면 우리 아파트 단지 있는데 저 밑에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해서 말이죠. 이게 재산상에 침해를 안 받잖아요. 그렇다니까 또 지하철을 다른 데로 옮겨라 해서 뜯어갖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수관인도 마찬가지고 지하연결 통로도 마찬가지래 이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서요. 자, 그다음 보면 이게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걸 제가 일일에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니까 이거는 우수관이고요. 이건 땅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요. 이건 지하연결 통로가 있고요. 이건 지역군 아니에요. 지상군 아닙니다. 지역군입니다. 지역군도 요역지가 있어요. 이런 게 큰 옷가로 나와.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신단 말이죠. 지역군 해가지고요. 지역군. 여기 보면 이제 요역지, 요역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굳이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역지, 성역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마산지원 사건인데 요역지. 요역지에 지역군을 설정했는데 이게 또 토지 별도 등결에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하나 사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하철 우수관 지하연결 통로 요역지 지역군 이 네 개입니다. 네 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사건이 4개, 5, 6, 7, 8, 9, 10, 11, 13건인데 이게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복, 만약에 시간은 모자란다 그러면 중복되는 거 일단 빼버릴게요. 빼고. 자 그럼 다시 경매정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로 보니까 말이죠. 북부 여기 이제 지하 우수관입니다. 우수관. 아파트. 이게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땅 밑에 우수관이 지나간단 말이죠. 이 7, 4, 3, 8 해가지고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아파트인데 화면을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하나 있죠. 별도 등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별도 등기 있으면 별도 등기가 있다는 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토지 등기 부통번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매정보제상에서는 집합건물이 경매했다고 별도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토지 등기 부통번을 제공은 안 해줘요. 그런데 다른 정보 사이트를 보게 되면요. 집합건물인데 별도 등기 있다 그러면 토지 등기 부통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등기 부통번을 열람시켜주지 않는 사이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비를 통해 가지고 토지 등기 부통번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별도 등기 있음에서 사건, 부동산 1, 토지, 얼구, 지상권 설정. 그러면 부동산 1, 토지입니다. 부동산 1, 토지라는 게 뭐냐. 그럼 등기 부통번 보시죠. 등기 부통번 잠깐 볼게요. 등기 부통번을 딱 보게 되면 말이죠. 표제 부상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별도 등기 있음 해가지고 이거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별도 등기 있음 1, 토지, 얼구,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 토지의 1, 토지의 1, 토지의 1, 토지의 1, 토지입니다. 1, 토지의 1, 토지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 토지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먼저 땅이 1번 토지. 여기 보시면 땅이 있잖아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아니니까 이게 우리들 땅이잖아요. 우리들 땅에. 우리들 땅이 땅이 1개일 수도 있지만 2개, 3개, 4개, 5개일 수도 있다고. 만약에 땅이 3개다 그러면 1번에서 농구, 상계동, 1269번 땅이 3개다 그러면 2번 해가지고 농구, 상계동, 1270번 예를 들자면 3번 해가지고 농구, 상계동, 1271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1, 1, 2, 토지는 먼저 1번 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 토지다 그러면 2번에서 1270번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상으로 지어낸 거니까 그러면 2번 토지니까 1270번지 토지상의 별도 등기 있다. 그럼 우리는 1270번지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보자면. 1270번지 2번 토지에서 얼구 1번의 지상권 등기. 지상권 무슨 내용이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고 입찰을 들어가자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본건 같은 경우는 농구, 상계동 1269번지입니다. 1269번지니까 이걸 오늘 제가 발급받아봤어요.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걸 토지 등기부 등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계동 1269번지예요. 상계동 1269번지. 상계동 1269번지 어디 갔느냐? 이거입니다. 얼구 1번 지상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농구, 상계동 1269번지죠. 토지잖아요. 토지. 토지입니다. 토지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발급 날짜가 2022년 오늘 9월 28일이죠. 아까 오후 4시쯤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거금 700원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갑구는 이제 갑구 상에 건 문제는 없어요. 얼구로 넘어가면요. 얼구에 1번이 나올 겁니다. 갑구 상에 소유 대집권 해가지고요. 이것도 갑구의 32번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본건이 104호입니다. 32번인데 104호 해가지고요. 이게 104호 이거일 거예요. 대집권 등기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얼구가 상당히 많죠. 쭉 내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쭉 내립니다. 엄청 많죠. 여기는 얼구 나와 있잖아요. 얼구 보니까 이게 별도 등기라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에서 목점 업니까 우수한 있는 아파트 단지 밑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빗물을 빼는 그런 우수한 시설이 있구나. 그래서 489.1제곱미터구나. 이거 이따 캐가지고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또 있네요. 존속기간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우수관 시설물 존속할 때까지 질원은 없, 땅값은 없대요. 서울시 논구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아파트 땅 밑에서 우수관을 통과시킨다? 그런데 질원은 없다? 지상권자는 누구다? 논구다? 그런데 이 존속기간은 언제다? 30년, 15년 기간이 아니고 우수관 시설물이 존속할 때까지까지 해가지고 지상권.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지상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어쨌든 토지별도 등기이 있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두인 경매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두인 경매 같은 경우는요. 집합금은인데 토지별도 등기 있다 했을 경우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거금 700원을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땅 밑에, 땅 밑에 해가지고요. 아파트는 다세대주택인데 바로 땅 밑이 아니고 그 주변에도 지하철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하철에 통과하는 경우인데 여기 아마 2021 타경인데 현재 경매 진행 중일 겁니다. 5만 1000, 2787호 물건번호 2번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1억 1500짜리가 이제 10월 18일에 해가지고 2761만 2천원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섯금 같은 경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대학력 있는 힘 차이니 한국토지주택공사인가요? 보등금.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이게 확정일자. 이게 어떤 그런 가치가 9,900만 원에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유찰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입건 같은 경우에 보면 집합건물. 항상 집합건물이니까 집합건물 등기부통번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자. 이제 해보니까 여기 표제부상에 보면 어딘가 대주권 별도 등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별도 등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별도 등기 있음 1토지. 1토지가 1번 토지라는 것이죠. 이건 땅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1토지. 1번 구분지상권 설정이지요. 1토지입니다. 그럼 또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시죠. 1토지가 땅이 몇 개냐. 이게 1토지가요. 이거잖아요. 1토지, 2토지, 3토지 이것은요. 우리들 땅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대주권의 목적이 표시. 토지의 표시. 이게 우리들 땅이잖아요. 여기 1번이잖아요. 1토지야. 그러니까 이 본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네요. 583에 5,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1번이죠. 땅이 1필지라. 약속 1필지. 2필지면 2번, 3필지면 3번. 1, 2, 3번 이렇게 땅이 3개다. 3필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1토지니까 보니까 뭐 있네. 그럼 좋아. 부평 10정동 583에 5입니다. 583에 5, 이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83에 5. 583에 5입니다. 583에 5. 그래서 583에 5 토지 등기부동부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583에 5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딱 볼까요? 여기 보시면 부평 10정동 583에 5 해서 토지 맞죠? 두인 경매는 이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보가 100% 맞는 건 아닌데 두인 경매 사장도 저희 카페 회원이에요. 저랑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승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일단 보십시오. 저도 이거 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매 정보지가 큰 사이트들 몇 개 있잖아요. 1년에 전국 판 보는데 100만 원 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보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겠죠. 그런데 두인 경매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보 제공해 줄 건 다 해주더라고요.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비용은 상대적으로 좀 싸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가지고 일부 정보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본 건의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인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얼구라고 그러죠. 얼구. 얼구입니다. 얼구 1번에가 딱 나와 있네요. 보세요. 이런 걸 우리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토지에서 지상권 출장인데 도시철도 소유. 이것도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목적. 도시철도 소유 범위.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존속기관은 95년부터 도시철도. 그러니까 지하철이 거길 지나갈 때가 계속 있는 거야. 지로는 1,598만 7천 원. 지상권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지하철 공사에서 또 지하철 인턴 메트로 이렇게 막 바뀐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 그럼 이 땅 밑에 아니면 비스무리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이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 간혹 그런 질문을 하세요. 지로가 있잖아요. 지로 있지요. 1,598만 7천 원 있잖아요. 있지요. 이거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건 95년도에 지하철이 통과되면서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이때 이미 이 당시에 소유자들한테 엠분질해서 나눠 죽었겠지요. 그걸 또 지금 내가 받은 물 낳고. 이런 데 초답스러운 데 신경 쓰면 이게 큰 게 안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로 이런 건 나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 이것도 보니까 도시 7도 소유니까 지하철이 지나가는구나. 이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하연결 통로입니다. 지하연결 통로에 가서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2021 타경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이 권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물건이 있을지 우리는 뭘 어떤 걸 접근해야 될 것인가. 또 매각물건 명세서도 같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매각물건 명세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을 로인해가지고 나의 재산에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 2021 타경에 10만 3,168호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건 아까 아파트가 비싼 해가지고. 중구 회현동에 소재하는 남산 롯데캐슬아이리스 전용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죠? 전용면적이 63.93제곱미터. 그런데 1차 감정가격이 30억. 이런 건 말 그대로 이런 경우는 은행이 대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 완전히 다 한마디로 그냥 박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금 부자들만이 이런 물건을 건드리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주변에 돈 없으면 경매 투자 못해요. 지금 같은 시절에는. 맞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돈이 있으면 약간 투자해가지고 약간 명도 기간도 조금 어느 정도 걸린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걸 예상해서 입찰을 들어가면 되는데 내 주변에 돈이 없어. 그럼 입찰을 못하는 거지. 뭐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표제부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별도 등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확대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별도 등기 있음 1토지 구분지상권 얼구 3번 2토지 이게 뭐 땅이 1토지니까 땅 1개 땅 2토지 그렇죠? 어쨌든 봐가지고 구분지상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1토지 2토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들 땅이 2개인가? 우리들 땅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쉽죠.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도 이게 우리들 땅이야. 맞아요? 우리들 땅 위에 우리들 건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들 건물 안에 내 건물이 있고 내 땅이 있다는 거. 내 땅이 뭐다? 돼지 것 등기라는 거. 그런데 보니까 1토지가 1번 2토지가 2번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중구 회원동 1가 208번지하고 89번지 이 두필지상의 아파트가 올라와 있구나. 걔 중에서 1토지 2토지 뭐 얼구상의 지상권 어쩌고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니까 1번 토지가 208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인 경매에서는 말이죠. 토지가 많으면 맨 1번 토지를 전부 다 등기부등본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208번지 회원동 1가 208번지입니다. 회원동 1가 208번지 토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먼저 위로 올라갈게요. 중국 회원동 1가 208번지 여기 일본 토지입니다. 일본 토지인데 일본 토지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얼구상의 지상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얼굴상이 지상권 나와 있구나. 이것도 지금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최초 이건 그겁니다. 최초 건물을 지을 때 땅에는 지상권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지상권은 큰 문제가 없어요. 또 밑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구분지상권 나오잖아요. 이겁니다. 구분지상권 설정이란 말이죠. 나와 있고 이게 또 목적이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목적이 뭐죠? 지하 연결 통로 시설물의 소유랍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당신들이 말이죠. 지하 연결 통로 시설물을 소유하는 근거가 뭐냐. 구분지상권 설정했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구분지상권은 여기도 보시면 또 하나 되어 있단 말이죠. 구분지상권 두 건을 설정했어. 두 건을 설정했는데 다시 확대해서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범위 해가지고 뭐 나와 있죠. 존속기간 하니까 50년이랍니다. 50년. 지료는 없대요. 또 지상권자는 중구랍니다. 지료 없으니까 50년 지난라고 나서 또 연결 통로로 말이죠. 그냥 부사라.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또 보니까 목적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지하 연결 통로 시설물 나와 있고 존속기간 50년 지료 없고 중구. 아 이건 뭐 아마도 지하철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뭐. 그렇죠.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지상권이 아니고 지역권. 지역권이 도대체 뭐이냐 이거죠. 지역권이. 지역권이 뭐냐 하니까 일단 이건 제가 이거 지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매 사건을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맞네. 21, 23 이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 경매정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권이죠. 지역권입니다. 우리 지상권은 많이 들어봐도 지역권이 뭐 좀 생소하거든요. 저도 이게 지역권이 설정된 물건 잘 못 봐요. 감옥 깔아 봅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지역권이 설정된 물건을 해가지고 이거 포함해서 두 건이 세 건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 바닥에서 뒹굴면서 말이죠. 그럼 이 지역권이 이게 뭐냐. 지역권도 일정에 땅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땅에 대한 통행 통행권 일종의 통행하는 통행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요. 이것도 땅에 대한 사용권인데 그 땅에 땅 지상에다가 뭘 짓는 그렇죠? 생산적인 그런 행위인데 지역권은 뭐다? 그 땅을 통해서 통통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이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뒤에도 이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는데 B라는 이 땅은 말이죠. 이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A땅 이거를 뭡니까? 밟고 넘어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리와의 설정에 보니까 B는 A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니까 설정을 요청한다고 하니까 B가 요청 요청 요청한다니까 요역지 그럼 A는 뭐다? B의 요청에 성나간다. 성역지 그렇죠? 성나간다. 성역지 요역지 성역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사건은 B 땅에 소재하고 있는 지상에 있는 아마 집합건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땅 A 땅 있잖아요. A 땅 A 땅에 보니까 아이고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네. 그 지역권도 보니까 A 땅입니다. A 땅에 보니까 지역권도 보니까 최선순위로 당연히 지역권 설정해놔야겠지요. 최선순위로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A의 다른 채권자가 A 땅을 이걸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게 말수기준 권리 되잖아요. 이게 강제 경매가 말수기준 권리 되다 보니까 지역권은 앞에 있으니까 매수인 낙찰서에 인수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입찰 들어가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고 하면 전부 다 어머야 어머야 그러거든 들어가요. 괜찮아요. 왜? 인수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 뒤에 땅은 앞에 땅이 이걸 밟고 넘고 도로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설정한다면 설정되어 있구나 인수하는구나 알았다. 인수한다.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대한 사용가치가 있는지 이것만 천천히 봐가지고 사용가치가 있구나 그럼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직도 경매 체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권리 인수하면 어머야 인수하는 건 아싸. 그 한정에 애들 같은 생각하지 말으란 말이죠. 인수해도 봐가지고 인수하는 건 그대로 놔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써가지고 활용가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가요? 다음에서 카페 운영할 때 그 카페 회원 분이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인데 뭐냐면요. 오늘 조금 말씀 좀 오늘 끝내버립시다. 일기 다방에서 조금 시간이 길어집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카페 상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물건 경상남도 밀량 밀량 밀량의 소재하는 임량인데 분묘기집권에 분묘가 몇 건 있더래요. 그런데 면적이 몇 평이냐 한 만 평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분묘기집권이 있으면 분묘개장공고로 어디서 주워드는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그런 시절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 만평이잖아요. 봉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봉분이 여기 여기 막 산지 사방에 늘려있다면 이건 하면 안 돼. 그런데 봉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어디 있느냐 여기 볼락볼락 나와있잖아요. 여기 나와있다. 그러면 이것만 떼어내고 그냥 줘버려 그냥 신경 쓰지 말아버려. 하지 말고 쓰지 말고 나머지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머지 이게 분묘기집권 하니까 말이에요. 분묘기집권이 성립여건 토지 소유자와 국물 소유자와 동일한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 맨날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분묘기 개장공고는 어떻게 하고 말이지 장사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의해서 시절 때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보세요. 현장 가봐가지고 봉분이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 그러면 뚝 띄어내고 나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임랴가 있는데요. 한전에서 보면 산쪽에 철탑을 막 시장하고 놨잖아요. 철탑 하잖아요. 철탑이 있는 철탑이 있으면 이런 것도 지상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이에요. 철탑이 있으면 있으면 있는 거지. 철탑이 있는데 지상권 설정하다가 대체적으로 선순위로 지상권 설정되어 있어요. 선순위로 지상권 설정되어 그거 어쩔겠는데 그거 놔둬야지. 내가 땅랑탈 받고 나서 한전 철탑을 다른 데로 옮기라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뭐 봐봐. 철탑이 아주 깔끔하게 돼있어야 되지. 철탑이 말이지 예를 들자면 말이지 여기 있다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봐봐. 철탑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쭉 선인 연기를 낸다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입찰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말 생각하는 김에 말씀 다 드릴게.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냥 공부머리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분 옷도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았는데 참 머리 참 정말로 기똥차게 잘 돌아가요. 자기가 말이지 코너에 보니까 지방인데 음식점 있잖아요. 제법 큰 음식점이 있더래요.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땅폭도 좁은데 이 땅이 경매가 넘어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음식점 얘네들이 낙찰받아 이걸 주차장으로 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자꾸 유찰되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낙찰받았대요. 음식점 이상 낙찰받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낙찰받아버렸어. 낙찰받고 나서 이 낙찰받아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면 이게 음식점 주인 A라고 갑은 A한테 가서 땅 사시오. 이거 땅 안산대요. 머리 아파. 그럼 갑은 나중에 결과를 땅을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었냐. 그분이 진짜라면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다 있잖아요. 식용견 개 있잖아요. 개. 개 사육장을 만들었답니다. 이 놈은 개 사육장 만들어서 밥을 한 이틀에 사면 굶겨버리니까 맨날 24시간 광광광광 짖어버리니까 음식점에 식당에 손님들이 왔다가 다 가버렸다.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 A 이 사람이 두 손 두 손 다 들어간 말이지. 갑한테 가서 제발 좀 이 땅 좀 나한테 팔아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이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한 1억만 받을까 하는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비싸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마디에 이건 공부머리가 아니고 그런 게 많아요. 또 분명기 집권이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또 다르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는 아니면 흑염소를 방목을 해버린다는 흑염소를 왜 방목하냐. 분명기 집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분명기 집권이 성립된대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장마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봉분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 이게 원래 봉분이 이것이 아니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그럼 분명기 집권이 성립 안 돼.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흑염소를 그건 참 너무 못 뺀 생각이지. 흑염소를 키우는데 왜? 흑염소 발이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봉분이 올라가면 봉분을 다 까 뒤집어 버린다. 까 뒤집어 버리면 봉분이 없어지게 되면 공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명기 집권은 없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평장이란 게 아니십니까. 봉분을 표시하는 것이 평장하니까 밑에다가 그냥 시신만 이렇게 모시고 나서 위에다 땅을 이런 식으로 봉분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 분명기 성립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 생각나니까 말씀드렸고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할 적에 취중 경매할 적에 이런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요역지 성역지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1부 방송 마치고 2부 방송으로서 진행할게요. 물 한 잔 마십니다.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소화기습해드리니까 그냥 방송용으로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제가 이것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억 6,900만 원인데 근본에 두 번 조치됐다니까 그래서 1억 816만 원인가 잡혀있잖아요. 10월 20일 날 잡혀있습니다. 이게 2021타경에 2123번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역지 뭐 지역권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등기부등본 잠깐 보자. 이거죠. 보니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해서 여기가 별도 등기가 뭐 있니 없니 뭐 또 있잖아요. 보세요. 2번 별도 등기 중 건전한권 설정 등이 지상권 등기 말소되고 별도 등기도 있대요. 1토지잖아요. 1토지 땅이 341-6 이게 땅이 한 개 밖에 없으니까 1토지지. 1토지 없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별도 등기 1토지 1토지 1구 7, 8, 9, 10 번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설정 등기 이렇게 나와있어가지고 여기 있어. 지금 그러면 요건 관련해서 땅이 내수업 3결이 341-6 입니다. 341-6 번지에요. 341-6 341-6 해놓고 토지 등기 기부 등본을 짠! 보다. 341-6 이에요. 보면 토지죠. 3결이 341-6 이죠. 토지 등기 기부 등본이에요. 집합금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 기부 등본이 있다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으로 얼굴에 보니까 무슨 요역지 지역권 어쩌고 어쩌고 여기 나와있네요. 보세요. 본건이 346-1 입니다. 300 본건이 346-1 토지상에 빌라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성역지죠. 이게 346-1 이게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요역지는 뭐다. 요역지 지상권이잖아요. 우리한테 목적이 뭐냐. 통행이래요. 통행. 뭔데요. 3결이 342번지 땅 전부에 대해서 토지 전부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여기 요역지 지역권 설정하는 것은 이런 건 제가 설정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 절차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에이.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경매도사입니까. 저는 그거까지 다 몰라요. 있고 또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요역지에가 4건 더 있잖아요. 4건 해가지고 보면 요역지에 4건 다 밑에 3건 더 있죠. 3건 3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성역지 해가지고 이 땅들이 보면 전부 다 말이죠. 요거 성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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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3결이 3,4일에 11 3,4일에 12 3,4일에 4 목적이 전부 다 뭡니까.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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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토지 전부 이렇게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요역지 입장에서는 통로를 확보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빨리 우리 통로 확보해줘봐 봐. 통로를 확보하니까 오히려 소위 요역지 지역권을 요청하는 땅 하는 게 요역지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저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석나가라는 게 석역지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니깐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오케이 좋다 이거죠. 좋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이게 지금 지상권 토지 별도 등기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을구해가지고요.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토지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요건 보니까 토지 등기부 상의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봤죠. 도시철도 소유입니다. 지료 1598만 7천원 이거 인천광역시 기억나시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나와 강의 없어요. 이런 초다 반드시 눈독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못 벌어. 지하철이 통과한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2부 방송에서 말이죠. 뭐냐면 저당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입니다. 그 이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28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sychK 스스로 glasses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